재현아 뭐야? 어머니 덮쳐있네? 뭐야? 잠깐만 학교가 아예 끝났나? 잠깐만 쌍쿠 나아 던질이 나갔어 몇시야? 시각이야 아, 어떡해. 오빠야, 너. 엄마,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? 몰라. 알람이 왜 안 흘렸지? 어제 알람 안 흘린 거 아니야? 어? 오늘 가는 날 아닌 줄 알고. 응. 엄마, 다리도 안 흘려요. 응. 늦었어요. 늦었어요, 늦었어요. 응. 엄마, 이제 좀 보자. 이제 안 흘러? 응. 응. 보라색 모자랑 센터 없나? 응. 너는 진짜 늦었는데 또 그렇게. 멋을 부리고 가야게? 기다려봐. 자. 됐다. 보라, 보라, 보라. 보라, 보라. 보라, 보라, 보라. 보라, 보라, 보라. 그치? 어? 신뢰와. 신뢰하는데 왜 빨리. 신뢰와. 그래도 깨끗하게 신어야 되니까 신뢰야지. 엄마, 물 챙겼어? 아, 물 챙겨야지. 예설이 뭐해? 예설이 빨리 비켜. 예설이 뭐해? 왜 늦을 텐데? 예설이 봐. 예설이 봐. 비켜줬어. 가자. 응. 가자하니까. 가자하니까 일어났어. 가자하니까 일어났어. 오케이. 어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엄청 오래 산 거 같은데? 아, 우리. 아, 우리. 빨리 가야겠다. 빨리 가야겠다. 아, 간다.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 아빠 손 잡고 가자 이제 부모님 닫혀있네? 뭐야? 잠깐만 학교가 아예 끝났나? 잠깐만 오늘 일요일이야 오늘 일요일이야 엄마 일요일에 월요일이 잘못됐나 봐 내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러게 예주가 맞았는데 엄마는 여기 봐봐 이게 일요일이라고 적혀있는 거라 월요일이라고 봤어 월요일이랑 일요일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잠결에 이렇게 딱 봐서 헷갈렸나 봐 엄마도 어렸을 때 막 일요일이네 월요일로 착각하고 함께 가고 그랬었어 미안해 잘못 봐서 이렇게 나온 거 밥이나 먹으러 가게 아침도 못 먹었는데 뭐 먹고 싶어? 또 이렇게 잘못하면 눈이 안 먹어? 또 이렇게 잘못하면 눈이 안 먹어? 약속이야 밥 예 약속 엄마가 여기까지 온금이 커피 한 잔 먹고 응 누구 마실래? 응 엄마야 이거 뭐 해서 있잖아? 엄마 치즈라면 먹어 치즈라면이 뭐야? 치즈라면이 뭐야? 나도 너 라면 너무 매워요 안 먹고 조금 나눠줄게 에이 에이 응 예설이는 뭐 먹지? 예설이는 응 엄마 엄마 내가 절 때 안 해 뭐가 절 때 안 해? 응 엄마 엄마 먹어 볼게 응 그럼 간장을 좀 찍어 먹어 볼래? 예수야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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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거 같은데 계속 아 아 네 네 아 아 아 뭐 하면 돼달라고 그랬잖아 으 으 으 으 진짜 맛있어. 엄마가 예설이 신발도 거꾸로 신겼어. 오늘 엄마를 정중이 너무 없다. 그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